저희는 충전관료 백쌤 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기술적인 문제로 믿앤그릇을 보탈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찾아뵈야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모자이크 추첨 다 했으니까요 집중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아 저희도 빨리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도 엄청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오늘 안되니까 다음 기회에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꼭 만나요 지금까지 충전관료 백쌤 감사합니다 안녕 꼭 봐요